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짓지 말아라. 써니가 가니까 레오가 짓네. 네. 운동장으로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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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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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밖으로 나갑시다 예아 나가자 찬 나가자 귀염둥이 찬이 용순 개구리 잡지 마라 개구리 잡지마라 얘들아 불쌍하다 이 개구리가 어디갔지? 개구리 찾아라 천리야 개구리 찾아라 개구리! 개구리 어디갔지? 개구리 찾아라 해당 개구리 찾아라 개구리 찾아라 개구리 찾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